로맥의 타구 왼쪽의 높게 이 타구는 이 타구는 감정 넘어갑니다. 사흘 연속 홈런퍼 제이미 로맥 시즌 19호 이재원의 타구 다시 왼쪽 멀리 멀리 감정 넘어갑니다. 이재원도 3경기 연속 큼지막한 낯을 그려냅니다. 이재원도 확실히 살아났네요. 오른쪽 멀리 멀리 감정 넘어갑니다. 한동민 역전 석점포 한동민 완벽한 원은 타구 속도 159km에 발사하고 29.1도 완벽한 배럴입니다. 지금 이 표정은 정말 지난 시즌 룸플레이오프 5차전의 마지막 순간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우 저 저 또 팔 어떡해요. 음료 음료 음료